와카야마깽이라고 해서 오사카고 비텍 지방이야 바로 오늘 오신 분들은 일본 분들인데요 어제 일본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들어온 목적은 랜딩기어를 한번 직접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제 오셔서 오늘 아침에 픽업을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랜딩기어 설명도 듣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랜딩기어 동작 시연을 해보고 이렇게 앉아서 느낌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분은 일본에서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나이 드신 분 두 분은 직접 랜딩기어를 체험해보고 주후에 랜딩기어를 구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분들은 사무실에서 랜딩기어에 대한 설명을 두루두루셨고 그리고 동작하는 것 그리고 부품 구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랜딩기어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표정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안적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저분들한테 어떤 동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연 영상을 보고 또 직접 뒤에 타서 체험을 해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는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두 분들 느낌이 좀 어떤가 아 그리고 오늘 놓았다가 반지가 이끄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씩 아니겠습니까? 기분 좋다고요? 기편하다고요 아주 기분 좋다고요 최고입니다 기분 사이코 최고입니다 기분 좋고 안정성이 좋고 탔을 때 느끼는 쿠션이 되는 느낌이 아주 끌려진다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모델은 전에도 저희가 영상에 올렸던 건데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실현을 할 겁니다 아직 저희 제품에는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할지는 못했고요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달린다 그러면 퀄리티 자체가 좀 더 좋아지겠죠 특별하게 기능이 더 성능 면에서 더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상 이번인들이 저희 업체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배했다 그러나 ед revving 만 두들 ively 지금 이걸 фот ält nay 나 감사합니다.